겨울철 미세먼지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재난, 불청객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은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미세먼지 제어 관리를 위해 프린스카이가 나섰습니다. 고효율 먼지 제어 필터 성능과 살수 기능을 갖춘 프린스카이는 이미 다양한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대응 대책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동급 최대 호퍼 용량 살수 겸용 친환경 전기 노면 청소차 프린스카이 겨울철 미세먼지 재난 대응 프린스카이로 대비해보세요. 프린스카이 장비 도입은 크린텍에 문의해주세요.